오후짱에 공략할 만한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코스피가 37종목 코스닥은 86종목 정도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 보시나요 통신장비회사 볼려고 합니다 그쪽을 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통신장비회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유일하게 5G가 한참 부흥이 일었던 수년 전에 이미 이제 이런 통신 관련 장비 계주들은 자산가치 대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된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코이버인데요 코이버요 코이버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5G 전송장비를 계속적으로 납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통신 3사가 양자모 통신을 상용화하려는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네도 일정 부분은 최근에 급등력이 나왔었고 코이버도 단기적인 급등력이 일정 부분 나왔는데 현재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아니 어제 11%까지도 뛰어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상 보면 메이저 수급 즉 외인과 기관의 수급력은 느껴지지 않지만 현재 누군가 건들고 있는 약간 특정 세력의 수급이 살짝 차트상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KT와 공동으로 양자 암호화 장비를 이미 개발을 해놓은 상황이고 LG유플러스하고도 격자 기반의 양자 내성 알고리즘을 이 광정성 장비에 적용을 하는 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자산가치적 측면으로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통신장비 회사들 보면 보통 자본총기 대비 시가총액이 2, 3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간종국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는데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1,22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772억 원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절반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상황이고 실적적인 측면은 크게 개선되는 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으나 만약에 양자 암호 통신이 상용화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까지도 일정 부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7,8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7,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수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13,000원대까지 보시면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크게 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수급력을 조금 보더라도 1월 21일 날 터져나온 거래량보다 1월 26일 터져나온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고 고점도 올렸어요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특정 매수 세력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잘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짱에서 LG유플러스 이슈로 인해서 코비비버가 한 11% 넘는 그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양매수가 붙기도 한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짱에서는 한 3.5% 정도 내림세를 보여주네요 7,880원인데 매수 시점은 8,100원, 7,500원 이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